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할 그런 내용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아까 인류세 얘기했는데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세 인류세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구의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살아있던 생명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남겨줬죠? 화석이라는 걸 남겨줬어요 그래서 화석을 공부하면서 고생물학자들이 보니까는 이렇게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온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만들어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공룡 생각나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홀로세라는 시기에 신생대의 사기의 홀로세 지금부터 한 만 년쯤 전부터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홀로세의 의미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1만 년 정도의 홀로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지난 탄산가스의 농도 그런 것처럼 이건 한 2만 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농도 탄산가스의 변화를 본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메탄이라고 하는 기체 이거는 나이트럭사에서 아까 쿠르센 선생님이 오전층 파괴물질로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기체예요 그 기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걸 한 만 년 정도 아까 홀로세 정도로 가지고 보면 속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한 2, 300년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짧은 시간이지는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별도의 인류세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사례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우리가 홀로세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 한 2, 30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그런 용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탄산가스의 농도 순거 이거는 뭐 정확한 산업혁명의 결과예요 석탄이나 석유를 쓰기 때문에 지금 탄산가스의 용이 된 거예요 메탄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목축업의 혁명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인류가 한 몇 명 정도 살고 있죠? 지구상에 한 70억 명 정도 살고 있죠? 우리 소가 지구상에 몇 마리 하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상 된 자료지만 이미 그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소의 마리수가 한 14억 마리가 넘어갔어요 우리 사람들이 서너 명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탄은 소의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내 안쪽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 있는 그 속에서 메탄이 만들어져서 메탄이 올라갑니다 아까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그 얘기 했었죠? 산화의 질소 이건 우리가 질소 농업혁명과 관련한 질소 비료를 주죠? 그런데 그 질소 비료의 일부가 실제로 식물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이 기체로 나와서 이게 궁극적으로 성층권과 오존층까지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체들이 다 온실기체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대개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가 지구 달력에 만든 걸 가지고 보면 대개 그런 거에 말해서 굉장히 멸종이 컸던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또 하나의 멸종의 시기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오늘 공부해 결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지구를 망쳤기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꾸밀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 20년쯤 전 우리 IPCC에 쓴 과학자들이 한 일들입니다 탄산가스의 수지계산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얼마만큼이 어디서 나오고 그게 어디로 가는가 자 우리 화석연료에 연소해 갖고 한 63억 톤 이거는 탄산가스 중에서 카본만을 얘기 탄소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90년대에 갖고 우리 인류의 인구가 대개 어느 정도 60억 명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60억 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한 63억 톤 정도를 방출하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1톤의 카본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는 거 좋아요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바다가 열심히 흡수해요 바다가 열심히 흡수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나무 심자 그러죠?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그 나무의 몸이 뭐예요? 탄소죠? 그거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역부족이면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산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킬링 곡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톤 얘기했죠? 그런데 1톤은 사실은 공평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0.7이었고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노 0.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넘어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평균 1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죠? 결국은 이걸 보면 뭐예요? 탄산가스의 배출이라는 거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삶과 변화 여기 좀 예외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보이세요? 프랑스 프랑스가 좀 예외적으로 초선 나라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까 1년에 평균 1톤 그랬죠? 그런데 그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냐 하면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그런데 불란서는 거의 90% 정도가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그저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란서는 의무 규정이 아주 작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런데 한 20년 전 후에 1910년대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0.7에서 1.7이 됐어요 우리 중국 나무랠 수 있나요? 그런데 중국 사람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마세요 인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선진국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후진국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이래서 1.3으로 됐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가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넘었죠 요즘은 지도지적들이 정말 많은 지도를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지도도 우리가 쉽게 보이는 지도는 아닌데 사실은 이건 피터스맵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실제 면적에 따라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 보통 보던 지도는 북방구 가면서 팽창돼 있잖아요 메르카토 그래서 그건 불공평하다 그래갖고 실제 나라 면적 이거는 뭐 같아요? 그 나라에 사는 인구로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아 인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탄산가수 방출이 우리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거다 그런 걸 반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탄산가수 배출량을 만들었을 때 그 지도는 이거하고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자 여기 이게 그런 인구의 분포인데 이게 탄산가수의 분포 이 전기입니다 여기 이런 데는 완전히 없어요 그렇죠? 잘 못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교토의정서나 그런 데서 이런 걸 반영하고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니네는 이거 안 되지만 이만큼까지는 방출할 수 있다 그걸 주고 아직 안 되는 차액은 많이 냈는데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게 그게 탄소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그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아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탄산가수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해서 대체 에너지라는 거예요 태양광 또는 풍력 우리 바다에서의 바다 풍력은 일반 풍력보다는 조금 더 안정해서 이런 것 같아요 뭐 파력발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조석 조석이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놨다가 하는 거 조류가 충분히 빠른 데서는 그냥 직접 조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용하는 거는 온도차가 있으면 터빈을 돌릴 수 있잖아요 동해바다는 조금만 내려가면 거의 0도예요 한 몇백미터만 내려가면 그래서 동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가 핵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작은 것들은 융합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큰 것들은 깨뜨리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핵을 이용하는 부분에 융합하는 거 우리 별 선생님이 계신데 실제로 별에서 우리 태양 천만도라는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실 속에 만든다 참 쉬운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까 불란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보면은 그 이전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가가 좋은 전력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풍태양광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몇 년 더 뒤에 가면 태양광 에너지가 줄어들고 원자력은 점점점점 더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원자력을 다시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인이 됐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3분의 1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전력 그거에 화력발전에 중요한 얘기해서 3분의 2가 남았죠 그 3분의 2 중에 한 반 정도는 어디서 방출되냐면 산업활동 속에서 또 공공의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탄산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교통들이 다 깨끗한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 우리 기업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있죠 이건 누구의 무엇일까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개개인이 살면서 방출하는 CO2 그게 우리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밤에 불빛이 전세계적으로 어떤 거 우리나라는 분명히 반도 국가예요 그런데 밤에 보면 섬 같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아까 CO2 방출의 3분의 1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도 3분의 1이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좀 생각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너무 의외의 답이지만 시간이 제가 답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70억 명의 우리 전세계인이 모두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안 된다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원세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죠? 분명한 답이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세 갈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실제로 95년에 노벨상을 사실 3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크루첸 교수님이 아까 엔트로포센 말씀드린 거예요 이 크루첸 선생님이 엔트로포센 걱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셨어요 금원을 주셨는데 그 금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금원으로 대체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래요 우리가 다시 원세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은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소박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이제 이 CO2의 문제는 아까 우리 강의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받은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수손에게 넘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지구가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그걸 최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뭘까요? 우리 3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호손들을 위해서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그냥 굉장히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던 건데 우리가 그럼 3분의 1을 줄인다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활동 속에서 3분의 1을 아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3분의 1을 줄일 수 있고 그럼 아까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과학자들이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 기업이 하는 일과 합쳐져서 우리 지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